텔레파시 이고동성 퀴즈. 장수원이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 둘, 셋. 현식. 뭐야. 아, 이런 식으로. 몰라. 제덕이가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 하나, 둘, 셋. 비디오 스타.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비디오 스타. 센스가 없니.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자, 갑니다. 장수원이 씨 문장합니다. 장수원이 가장 좋아하는 최애 과자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최애 과자는? 과자? 하나, 둘, 셋. 새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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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먹는 걸 못 봤어. 가끔 먹어. 지금 닮아도 안 돼. 다 빨려있어요. 맛있어요. 다음 문제 갈게요. 죄송합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김제덕의 신체 컴플렉스는? 레스거죠. 하나, 둘, 셋. 킥. 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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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출 수 있었는데 왜 얘기를 안 해요? 이거 계속해도 되나요, 이거? 이거 알까요? 김제덕의 마지막 연애는 몇 년 전인가? 하나, 둘, 셋. 4년? 4년 맞췄어요, 4년 맞췄어요. 4년 맞췄어요, 4년 맞췄어요. 틀렸어요, 그런데. 장수원. 장수원 휴대폰에 저장된 김제덕의 이름.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덕이, 덕이, 덕이. 총 3분에 맞췄어요. 많이 맞춘 거예요. 하나도가 잘 익은 일이요? Hub이希 형이 고려하klär 힘이 없어졌네요. 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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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변. 해변, 해변, 해변. 해변, 해변? 해변, 해변, 해변.